펫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아베크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아베크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끊임없이 솔루션을 연구개발합니다. 아베크 펫코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위생케어, 헬스케어, 행동과 생활케어 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선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용종 교수와 연계해 행동교정 미용코치, 피부소변 눈검사를 통한 반려동물의 건강체크 및 조치 방안을 제안하는 등 펫패밀리의 생활토탈케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아베크의 대표 상품인 살균케어 드라이룸부터 살펴봅니다. 드라이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케이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펫 전용 공간의 청정환경 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의 살균케어로입니다. 수의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소음, 바람쐬기, 온도, 동작시간, 피부케어, 디자인 등 6가지 원칙을 고려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털과 털 사이로 스며드는 듀얼 역회오리 블루잉 기능으로 산책 후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포자까지 제거합니다. 편안한 바람의 건조 기능을 선사하며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싫어하는 센 바람이나 소음을 줄였습니다. 공기청정기에 사용하는 H12등급 헤파필터를 채용한 4종 필터로 0.3마이크로미터의 박테리아까지 걸러내줍니다. 살균력이 뛰어난 UVC LED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가시광 파장의 LED로는 햇빛 살균과 같은 데일리 케어가 가능합니다. 베이지 화이트 핑크 색상으로 가정에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고려했습니다. 쓱쏭 에어바리깡은 위생과 건강을 위한 털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보관과 그립감이 우수하며 저소음 설계와 별도의 먼지통으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간편한 방수 설계로 흐르는 물로 씻으면 빠르고 깨끗하게 정리되며 부드러운 안전날 설계로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입니다. 한 번 완충하면 무선으로 45분간 사용 가능하며 오래 사용하실 때는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털뽕 에어브러쉬는 온도에 민감한 반려동물을 위한 25도부터 47도로 적정 온도 설계와 저소음을 자랑합니다. 피부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하향 투출구 달걀형 구조로 샵에 다녀온 듯한 풍성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려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 아베크와 함께 행복한 라이프를 꿈꿔보세요.